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자체적으로 국제 뉴스를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다 서구 매체, 특히 미국 신문을 그대로 번역해 베낍니다. 그런데 미국 신문은 이미 정부의 선전기관이지 저널리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퍼스트는 펜타곤의 내러티브를 받아 기소화하고 뉴욕타임즈는 국무부의 마우스피스입니다. 그냥 지시받은 대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나 분쟁을 종식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이 뉴스에 대해 전 CIA의 의원 레리 존슨은 서방이 우크라나를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방이 자기네 입장을 바꾸고 우크라나를 떠날 구슬을 찾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레리 존슨은 서방 신문의 기자들은 항상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나에서의 목표 달성에 있어 일관성과 결단력만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존슨은 푸틴 대통령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크라나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말도 안내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푸틴의 양보에 대한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레리 존슨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절대 우위에 서있으며 우크라나 군대와 관리들도 러시아를 패배시킬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레리 존슨은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크렘린 관리들과 대화도 나눴다면서 그들은 특수군사작전 목표의 일관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을 점령하거나 나토와 전쟁을 한다는 얘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만난 크렘린 관리들은 워싱턴과의 실질적 외교 접촉이 부족한 점을 경고했습니다. 또 그들이 보기에는 워싱턴의 정책이 합리적 협상 경로 방해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레리 존슨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서구의 선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레리 존슨도 미국 매체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식자층들은 뉴욕타임스를 무슨 바이블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어로 활자화되면 모두 진실이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부장이 브릭스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외교 부장의 엔데베와의 인터뷰에서 브릭스는 사무국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브릭스가 조직이 아니라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릭스가 사무국을 갖춘 실제 조직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브릭스가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발전시키는 세계 대다수의 상징이자 열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평등과 진정한 합의라는 의미에서 공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조직은 서구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브릭스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에는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중국, 브라질과의 경제관계를 꺼린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 이스라엘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중국의 통화 수업을 요청한 점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브릭스가 글로벌 다국화 원칙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브릭스 회원국은 일부 주권자의 변덕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국가가 서로 동등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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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